첫 번째 곡으로 전해드리는 노래는 테이크 선배님들의 나비모덤이라는 노래입니다. 이거 알려주세요. 스탠딩 비싼 유의 주스님 왕 마이 티브 세상 크로스도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제발 날 불러봐요 아무 말도 안을 거란 걸 태어나 그렇게 못할 것도 알아 하지만 넌 무슨 말을 할까봐 조용히 길을 열고서 아직 너의 짐을 서성거리죠 아마도 이전처럼 날 보며 웃을 이 생각에 자꾸 잊게 재어가는 날 아무리 못 봐도 나 더워 아직은 그 땐 이 생각에 넌 이렇게 난 이렇게 또 세월을 넘어가면서 난 자꾸 지워지겠지 이제 난 다 이 티비 난 너를 잊는 날 용서해 또 말라가기 좋아 이젠 더 이상 흐르지고 더 이상 흐르지고 알았죠 하지만 더 깊어가는 하지만 더 깊어가는 숨소리에 대멈춰지느라 하루 종일 너를 찾게 되는 걸 아마도 예전처럼 넌 밖은 하지 하지만 이건 나의 운명이니까 내 머리를 못 봐도 나 항상 여기 있는데 매일 누군가 나 떼면 이렇게 난 네 옆에 앉아있어 내 머리를 못 봐도 나 자꾸 지워가겠지 이젠 더 이상 흐르지 힘들어 더 흐르지 난 또 더 흐르지 이렇게 안아봐도 난 아무 느낌 없어 아무 느낌 없어 아무 느낌 없어 너 없는 거지 왜 그걸 모르지 왜 그걸 모르지 넌 내 머리만 없는데 하늘이 닿아 너와의 이별이 둘릴 순 없어 내 머리를 못 봐도 내 머리를 못 봐도 나는 너를 못 봐도 난 나와 아직 일부러 내 머리를 내 머리를 날 떼면 옆에 넌 내 옆에 앉아있어 새워 들러가면서 날 자꾸 지워가겠지 이젠 더 이상 뛰기 힘들어 너를 믿는 나를 용서해 Standing beside you as you sleep run my tears as I close the door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Standing beside you as you sleep run my tears as I close the door 너를 끌어도 나비무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타 이 탑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Take 선배님의 나비무덤이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이 어떻게 되죠? 어 저희 첫 개부터 할까요? 네 일단 저희 팀 애들 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타이탄에서 둘째와 동안을 맡고 있는 임재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기락실을 맡고 있는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탄에서 셋째이자 기염두개를 맡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탄에서 막래를 맡고 있고 치명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현씨 다음 곡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다음 곡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1월달에 데뷔하는 신인그룹이라서 아직 미숙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뒤에 저희가 준비한 노래들이 몇 개가 더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떠나지 마시고 저희 계속 지켜봐주시라고 저희가 다음 노래는 임세준 선배님의 오늘은 가지마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지 마세요 잘 노래 들었어요 잘 노래 들었어요 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눈을 맞춰도 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도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오늘만도 옆에 있어주면 난 너를 깨울게 난 너를 깨울게 이젠 아무렇지 않아 새벽 인사할만큼 이젠 아무렇지 않냐 같은 내 생각이 나긴 하는 거니 오늘은 기지마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도 옆에 있어주면 날 잊을 수 있어 오늘만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오늘만도 옆에 있어주면 난 너를 깨울게 난 너를 깨볼게 아무렇지 않은 줄만 알았어 아무렇지 않은 줄 네가 없는 네가 없는 하루를 보내도 네가 없는 하루 보내도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오늘만도 옆에 있어주면 날 잊을 수 있어 날 잊을 수 있어 날 잊을 수 있어 날 잊을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